자 빈칸이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보세요 여러분들 빈칸이 자 어디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내용이 하위 개념입니다. 그쵸? 하위 개념을 읽고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출발하죠. Are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smartphones and tablets, substitute or complements?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substitute나 complements. 우리 보통 이 substitute 하게 되면 뭐 대체하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경제 용어에서는 대체제. 그 다음에 complements 하면 보통 이제 뭔가를 보충하라고 쓰는데 경제 용어에서는 보완제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are the different types, 다른 유형의 모바일 장치, 모바일 기기죠.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태블릿입니다. 다시요. 다른 종류의 모바일 기기, 즉 이게 즉이죠. 네 다른 종류의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쵸? 이 두 가지가 대체제입니까? 아니면 보완제입니까? 이 두 가지가 대체제예요? 아니면 보완제예요? 묻고 있습니다. Let's explore this question.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뭐 함으로써? By considering the case of Medellin and Alexandra, two users of these devices. 자 이 장치들, 이 장비들을 이용하는 두 사용자. 그쵸?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냐면 Medellin과 Alexandra,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고려함으로써 이 질문, 방금 던졌던 이 질문, 이 질문을 한번 탐구해봅시다. 자 Medellin은요, uses her tablet. Medellin은요, 자기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노트를 작성한다. 노트 필기하기 위해서 자기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뭐야? 이 노트죠? 네, 이 노트 내용이죠? 필기. 이 필기 내용이 뭐야? Be Sinked to입니다. S, Y, N, C. S, Y, S, Sink. Sink. Sink가 맞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누구랑 동기화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태블릿, 그렇죠? 아이패드하고 핸드폰이 서로 동기화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찍었지만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노트가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wirelessly, 그렇죠? 무선으로, 무선으로 그녀의 스마트폰과 동기화됩니다. 뭘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하시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때 바위가 뭐야?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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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우리 보통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선으로, 그녀의 핸드폰으로, 그렇죠? 이 노트 필기가 동기화된다는 거죠. 동기화된다는 말을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콤마 아인즈입니다. Align Madeline to review her notes on her phone during the bus trip home. 동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필기는 태블릿에서 했죠? 태블릿이 크니까 거기서 쉽게 필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넣겠지. 너희가 어떻게 돼요? 아, 핸드폰 쪽으로 동기가 되는 거지. 그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 필기는 태블릿에서 했는데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핸드폰도 볼 수 있는 거죠. 동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adeline한테 review her notes. 자기가 필기한, 그렇죠? 그 필기 내용을 자기 핸드폰에서 review, 검토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언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알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주어. 동사, 콤마, ING. 시작. SV, ING. 시작. SV, ING. 시작. SV, ING입니다. SV, ING예요. 자, S가 V하다, 뭐, 뭐 하면서. 그렇지? 시작. S가 V하다, 뭐, 뭐 하면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 두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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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allow 목적어 두동사, 여기까지 알아 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까지 잘 흘러왔죠? 네, 좋습니다. 자, Alexandra used both her phone and tablet.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다음에는 이제, Madeline이잖아요. Madeline은 이제, 수옵션에, 이제, 그 뭡니까? 노트 필기하기 위해서 태블릿 사용했는데, 이번엔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노트가 어떻게 해요? 네, 이 노트 쭉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 Alexandra 나옵니다. Alexandra는요, 자, both A and B죠? 자기 핸드폰과, 그 다음에 태블릿 모두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Served Internet, 인터넷 서핑하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기 위해서 폰과 태블릿,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기, 그쵸? 핸드폰하고 태블릿, 이 두 가지 기기가 Allow Alexandria에게, to access online service. 자, Allow 목적어 투동사, Andrea에게, 그쵸? 뭐 할 수 있도록? Access. 그런데 Access가 뭐냐면, 어디에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또는 뭐뭐를 이용하다. 자, 시작. 뭐뭐를 이용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뭐뭐를 이용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언제? When she is away from her desktop computer. 그녀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멀어질 때, 그러니까 자기 옆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을 때, 없을 때, 그치? 온라인 서비스까지, 그쵸?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기가. 된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 Medline 경우에, for Medline니까, Medline 경우에는요, 스마트폰과 어때요? 태블릿은 바로 보안제, 그쵸? 서로 보안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she gets greater functionality out of her two devices when they are used together.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데이가 받은 거죠, 데이가? 이거니까, 데이 입장에서는 사용되어지니까, 무슨 태? 수동태 되겠죠.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기기로부터 더 큰 기능성을 얻게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Alexander의 경우입니다. 누구누구의 경우에, for가 누구누구의 경우에 뜻이죠. for me 하면, 나의 경우에, for 이태환, 이태환의 경우에. 그러면 Alexander의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Substitute, 대체제가 되는 거야. 그쵸? 대체제가 됩니다. 됐나요? 대체제? 오케이. 자, 왜 both smartphone and tablet, 이 두 가지가 more, less, 다소, 다소. 이게 more, less, 다소죠? 다소. 같은 기능. Alexander의 삶 속에서 같은 기능을, 그렇죠? 같은 기능을 수행한단 말이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바로 역할을 보여줍니다. 어떤 역할이죠? that-ia라고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는 거죠. 대리학은 뭔데요? 누가, 누가? play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oods or services. 두 개의 상품과, 그렇죠? 두 개의 서비스 사이에, 그렇죠? 두 개의 상품과 두 개의 서비스 사이에, 그 관계의 속성, 그 관계의 속성,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 보완제가 되는지, 이 두 가지 사이에, 그렇죠? 네, 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그렇죠? 결정하는데, 누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누가 역할을 합니까? 여기 주체가 누구야, 여러분들. 한 명은 Alexander, 한 명은 Andria잖아요, 그렇지? Madeline, Madeline.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갈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사용자가 결정하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소비자 행동, 한 개인의 소비자 행동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뭘? 얘는 이걸 대체제로 쓰고, 얘는 이걸, 그렇죠? 뭐, 아까 나왔었죠? 대체제와 보완제, 그렇지? 그건 이제 사용자,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용자가 누구겠어요? 사용자는 바로, 그렇죠? 개인적인 소비 행태, 한 개인의 소비자, 한 개인 소비자의 행동, 행동이 바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Paraphrasing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수고, Take notes, Be, Sink, To,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분사국문 나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용어 아셔야 되겠죠? 대체제하고 보완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For fre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뭔가를 완수하다, 그렇지? 완수하다, 성취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ondo'? 고맙습니다.